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네 8번 저희는 fx 2x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했어요 만약에 함수값 3을 구하고 싶다 x에 3 대입하면 되죠 대입할 때는 곱하기로 대입해요 2 곱하기 3 더하기 1 2 3은 6 답은 7이죠 그래요 8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fs로 되어 있어요 그냥 x가 s로 되어 있는 거예요 s가 x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x가 아니라 s다 이렇다고 쫄지 마세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이것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보시게 될 텐데 it, vt 이런 것도 다 함수예요 이것은 f가 아닌데요? f가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f가 함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회로이론에서 쓰이는 건데요 it 하면은 교류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교류 나중에 회로이론에서 배울 거지만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값이 계속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f가 아니지만 i는 전류 t는 시간 그래서 만약에 et 플러스 1 it는 t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vt는 뭐게요? t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렇지만 이 함수의 특성이 v, 전압이다 i, 전류다 함수긴 함수인데 전류함수다 함수긴 함수인데 전압함수다 이런 의미예요 회로이론 내용이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8번 이것은 함수예요 함수 만약에 함수값 3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되겠죠? 모든 s에다가 3을 대입해요 s가 5 옆에 있네요 5 곱하기 3 더하기 3 s 여기 있고 3 플러스 1 이거를 해결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5, 3, 15 18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좀 깔끔하게 6으로 나눠볼게요 2, 3 2분의 3이에요 이 함수에 함수값 3은 2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함수값 3은 2분의 3이다 s에다가 3을 대입해서 이 값이 나온다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띄워보세요 이렇게 여기에는 f, s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거는 s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s에 저희는 함수값 공부했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s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예요 1 3 제곱 2 곱하기 3 더하기 5 3, 3은 9 2, 3은 6 5 1 20분의 1이네요 이렇게 x가 아니더라도 쫄지 말고 대입하면 된다 이거는 s로 이루어진 함수구나 라고 하면 돼요 10번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 함수를 뽑아내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11단원 11단원 84페이지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프에서 함수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1단원 84페이지 보시면 IT 나왔죠 IT I 딱 대고 T 이러면은 뭐라고 했죠 전류함수다 전류함수인데 T로 이루어졌다 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런 식이었는데 쫄지 마세요 그냥 T로 바꾼 거예요 그냥 I로 바꾼 거예요 이것도 함수예요 어떤 문자 있고 가로가 돼 있고 어떤 문자 있다 이거는 거의 다 함수라고 보면 돼요 99% 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거 함수예요 이거 함수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00 T 어?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여기 T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E는 뭐예요? E는 43단원에 26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43단원에 26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E는 2.718... 이렇게 끝이 없는 수예요 이걸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무리수 우리 이런 거 알아요 하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이는 3.14 이건 엄청 익숙할 거예요 3.14 1592...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이것도 무리수고 이거랑 또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파이는 원에서 쓰이고 E는 성장속도 증가속도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43단원 264페이지 가면은 제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E는 리미트 개념도 알아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E는 2.718... 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저희 배우는 거에서 함수에다 돌아오면은 만약에 함수값 3을 구해라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E에다 대입하지 말고 E에다 대입하지 말고 T에다 대입해야죠 T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E는 2.718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점점점점 뒤에 많은데 2.718 이걸 외워두면은 전기기사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718 E는 변수가 아니죠 이건 함수의 변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T만 변수예요 마지막 문제 쉬워요 여기 보세요 G, S 이건 전달함수라는 거예요 전달함수 이건 제어공학에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전달함수지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아니죠 G, S는 뭐냐 S 변수 우리는 전달함수 G, S 전달함수는 G, S 전류는 I, T 전압은 V, T G, S에서 3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S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된다 우리는 함수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달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함수의 종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전달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12번 문제도 꼭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예요 나중에 꼭 풀어야 돼요 하지만 이걸 풀 때 또 이왕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희는 나중에 차근차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7번 문제가 끝인 줄 알았는데 8번, 12번까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5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본 문제 기본 개념 하면서 쭉쭉쭉쭉 나아가시고 기출문제는 같이 하시고 기본 문제 여러 번 푸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